야, 이게 딱 좋다. 딱 좋아. 아, 좋다. 이건 요새국 느낌이 아닌데? 어? 요새국 느낌이 아닌데? 맥둥맥둥하다. 옛날, 옛날. 옛날. 거기서. 네? 아니, 세 번은 아니지. 이건 내 이미지. 마타지, 오태이. 오태에 내 쏜거든요.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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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즈 숙소 겉에 sele 섬 고춧가루 약간 옛날 부분 느낌이다. 요새 부분 느낌은 절대 아니다. 깨감이 있어서 딱 좋은데? 공이 날릴 줄 알았는데. 많이 날릴 줄 알았는데. 바람은 돌면 돌면 차 안한다. 뭐 닦아야지. 바람이 더 안 들어가. 끔기 마시니. 그래서. 제가 한 번만 더 쳐야 할 수 있는. 깨달아. 어땠. 네. 좀 깨끗할게. 날씨가onz込다. 엉덩이. 빅냄. 굴기. 뒷배돌. 이제 다시 시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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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공에 구르는, 둘이서 연습할 때 보고 공 구르는 속도가 되게 느려. 너무 가깝고, 그거를 공을 세게 뿌릴 수 있어야지. 몸이 안풀리게 됐었어도 공이 지금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돼.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 특히 더 그렇다. 공이 천천히 굴러가듯이 보인다. 공이 천천히 굴러가듯이 보인다. 트래핑하고, 원트래핑. 공뿌릴때 세게 뿌려 버릇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안되 본인도 트래핑하고 그 스텝을 해야지 무릎 부상도 반기한다 자꾸 넥스통장을 할수있어 세게 뿌려 세게 이사들 세게 뿌려 리허설 습관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실제기업을 더 빠르게 될수없다 우리 앞선이 그래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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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 굴러와 엄청나게 잘 굴러와 이리와 와 이치 비벌 진짜 편하다 탁 잡히는거 봐라 조금 좋은데요 진짜로 어 탄력이 그렇게 세진 않으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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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low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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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t 고춧가루 아 여기가 한국의 나스 나스 같은 경우에 스타드 숙고가 나오는데 나스 벌려있어 살리게 아 저희 어이씨 안 살려줘 무조건 코치 많이 가져가서 많이 가져가서 수술하는 거 높아서 원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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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복잡성이 왜 아무도 안 와 수술사장 아이씨 너무 좋아 아마존 정신이 너무 좋다 뭐하는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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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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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래 아 아 아 또 살았잖아 아 아 아 아 아 6 5 8 9 9 좋아 10 11 12 11 12 14 10 12 15 13 15 16 15 다시 11 월 와우 차임수는 너무 치는데 차임수는 저 좀 공 너무 말랑말랑will 야 건발력이 너무 좋아 가社 이렇게 연구 아악 앗 오 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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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살짝 감탄 13번 아 씨 너무 좋다 차만 난다 야 마음대로 하겠는데 이거? 날아다니시는 거 아니야 눈 만나면 그냥 아니 그 진짜 이런 공들이 있어 날 대는 공들이 뭐 안 붙는 공이 맨날 라이크 같은 거 막 어디를 하겠는데 에어로운 구복 모양이 있어 그거 말고 머큐리어 뭔가? 베이퍼인가? 그게 진짜 안 붙었지 나 스타고 나 스타 옛날 오! 으악! 달릴까? 으악! 야 방송에서 저 운정분 편한데 다 나오라 그래 나 운처라고 쇼끼야 나와봐 오줌바라 나와봐 오줌바라 아 나 나 진짜 잘했다고 이게 페딩이 밑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우 아프겠다 근데 머리까지 다 붙여있어 어 어 공이 반팔성이 없으니까 별로 하 이게 뭐야 아주 그냥 탁탁거리네 그냥 트기는 게 없이 웃기게 아 아 옛날 스타본같은거 어? 옛날 스타본 어 저 따라서 물 파겠지 그랬잖아 그런거라 옛날 구강필 때 진짜 그런 스타본같은거 아 아 아 물파가 그랬어 팔팔이 나 팔팔 나와라 여기까지 천연가죽 마 아 물 묻으면 마 얼마나 좋은듯 아냐 물 묻으면 취약이지 물 안 묻어도 최고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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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이 좋아서 그래 봉하고 신발이 봉이 잘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신발이랑 봉이 좋아서 진짜 신발이랑 봉이 좋아서 롱키기 롱키기 해볼까? 손이랑 줄이서 대각선으로 사서 롱키기 해봐 치키나 보자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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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고구리에서 다 나온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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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서호야! 서호야! 너 힘 졌다 왔어 이제! 야! 안 날아가? 굴려봐! 너 힘이 없다 힘이 하체 진짜! 오 좋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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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